하나, 둘, 렛츠 라이브 래퍼! 안녕하세요 래퍼입니다! 네 여러분!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! 혹시 이번에는 무슨 띠의 해인지 아시나요? 네, 압니다! 뭐게요? 올해 기해년은 바로바로 황금돼지의 해입니다! 올 한 해 정말 복스럽고 행복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! 어떻게 다들 올해는 목표나 내가 하고 싶은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? 저는 작년에 세운 게 있었어요! 작년에 세운 게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자였는데 일주일은 조금 너무 힘들어요! 한 2주에 한 권 책을 읽는 걸로 계속 연결해서 올해까지 목표를 삼아보려고요! 올해도 책을 열심히 읽겠다! 네네! 아주 좋아요! 좋습니다! 저는 조금 더 이제 카메라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!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날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바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! 알겠습니다! 12분이요? 저요? 왜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? 원래 비밀인데 하나만 딱 오픈하자면 올해는 뭐가 많군요? 많아요! 계획이 많아서 올해는 이제 좀 더 많은 곡을 쓰고 싶어요! 많은 곡을 열심히 써서 곡 작업을 열심히 하는 또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! 그래요! 우리 바나분들은 올해 또 어떤 다짐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! 네! 궁금합니다! 올해 역시 다짐하신 것들 모두 이루시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! 네! 이렇게 마무리 멘트 같지만 네! 마무리할 수 없어요! 그렇죠! 왜냐하면! 설날에는 꼭 불러야 하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! 새해는 또 이 노래를 불러야죠! 맞습니다! 그래요! 하나 둘 셋 넷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좋습니다! 새해와 함께 우리의 명절! 설날이 다가왔는데요!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! 설날에는 떡국이잖아요! 떡국! 떡떡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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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네! 그리고 어른분들에게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드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! 그럼 지금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! 하나 둘! 렛츠 바이브 에포! 감사합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아요! 안녕! 복 많이 받으세요! 우리 복덩이 바나들! 안녕히 계세요! Chengdu!